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는 늘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저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이따금 대인명분과 같은 큰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될 인센티브 무엇인가를 반드시 숨겨야 될 그런 인센티브 누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 이면에 범행 동기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월성기록의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산업통상부의 국장 등 3명에게 신청된 국속영장에는 감사원법상의 감사방해 혐의 외에도 공용정자기록 손상 혐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1일 날 1월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산업부 에너지 담당 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산업부 과장은 월성 원자력 경제성 문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보고문건 444개를 삭제했습니다 바로 감사원 감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작하는 행위로 진적 10년 이하로 행사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관련 재판에서 원고 측의 치료한 그런 확인 요구에 따라서 결국 선관위 측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고 사본 실제로는 위변조본으로 추정됩니다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렇게 이실직고했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 재검표 현장에서 선관위 측 답변인 원본은 없다는 부분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본이 없다는 것을 원본은 삭제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여러 IT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 지원들이 삭제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무려 12만 명의 유권자들에 관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만일 삭제해 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 건에 관계된 관계자들은 이런 중범죄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행법 제 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및 공용물의 파괴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무단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멸하는 경우에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러는 원본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위조, 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말 못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마탕이 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검찰은 그런 일에 일체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기능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을 갖고 합리적 추론 내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한 사람들이 소위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데 따르는 그런 중범죄보다도 훨씬 더 크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본 삭제해서 오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감추어야 될 반드시 숨겨야 될 반드시 은폐해야 될 아주 큰 무엇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본이 없고 위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원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자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큰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저의 합리적 의심이자 추론은 그쪽에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것은 재금표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어떤 불일치냐?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치 표수와 4.15 총선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원본이 담고 있는 투표지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그래서 위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원본은 없다고 딱 잡아뗀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일종의 불일치입니다 사실 선거무효소송은 단 한 표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통계 숫자에 기초한 투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조작으로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선거가 정직하게 치러져서 선거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면 투표지 분류기 스캔을 통과해서 4월 15일 날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표수하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포수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투개표 과정에서 이미 사전에 세운 몇 표로 승리한다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 과정에서도 상당히 위조된 표를 집어넣고 개표장에서도 표를 슬쩍 집어넣고 또 투표지 분류기 조작을 통해서 미시한 표수 조정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표수와 그 다음에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 수와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4월 15일 날 통과하면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의 불일치가 발생할 거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우려해서 관계자들이 새로 손을 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지 분류기 조작이라는 것은 부여금 같은 데서도 밝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재판부에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와 투표 조작이 고스란히 그 실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두 가지의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는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이 행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위본 변조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위변조본이 새롭게 제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주장은 김미영 원장이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을 미루고서 합리적 추론이나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김미영 원장 이야기가 아주 일치합니다 통계수치 실물표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투표함 통체로 갈았다면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6.25 도발 규모의 대사건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수치와 실물표수 일치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투표함을 완전히 새로 가는 게 있긴 합니다 이 대담한 방법을 그들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표지 감정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이야기는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당일 투표 이후에 필요한 표수가 대략 미리 다 계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이미 필요한 피로 투표수를 계산했고 실물표가 사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계산을 해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접근해 가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수치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계수치를 발표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미리 준비해서 맞춰뒀던 표수와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견해보다도 스캔을 통과한 투표지 이미지가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수치가 불일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의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증거인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혁심이고 그래티처리 작업의 증거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부터 법원 보전까지 투표지 이미지를 통과한 그런 이미지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투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그 수하고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번에 본 것처럼 사전투표함에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을 것이다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추적에 따라서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없다 혹은 삭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위 변조된 것을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은 더 큰 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불일치가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면 사건 전무 초창기부터 큰 계획을 갖고 목표치를 갖고 그 목표치에 맞춰서 사전투표 이후 개표 과정에서 개표 불르기를 손을 대면서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 숨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그런 추론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맹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cheek을 받 cycles을 찍지 않는 것 입니다 그는 마음이аем 것이다 그리고 머리에 암터에 암터에서 낮은 시각을 정해진 Dudu 아니면 그 터뜨를 정해진다면 여러분은 창작되어 전부 않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했고요 backpack을 감사드림이 많이chter 안 된다고 생각해드리지면 감사합니다.